아 우리 이쁘게 나온다 그쵸? 독자 관리 소송이 여기에 와서 이쁘게 하려면은 눈알을 포기하고 그냥 웃어 그래 이쁘게 나옵니다 렛잇고 렛잇고 순대 어디있어 순대 순대있어 난리하자고 지금 내 처리야 난리 나 나오고 있어 순대가 없어요 순대를 시켜보고자 순대 순대 야 순대 여기있다 또 또 또 주먹밥 근데 나는 떡볶이에 떡볶이 있었으면 좋겠어 떡도 있긴해요 그럼 냈어 잠시 삼각보만에 왔어요 라면이랑 그럼 냈어 도착하자마자 이게 뭐야 네 이 몸을 몸에 털 다 묻었어 아악 야 우리 라면 사러 봐야 되는 거야 아 네 라면 사러 봐야 돼요 야 근데 내꺼 이거 잘 보여? 맞는 건가? 내가 너를 한번 봐야겠다 지금 관광에 왔습니다 언니 아이폰으로 찍는게 훨씬 이쁘게 나오는데요? 그러네 훨씬 나아요 아이폰이 근데 내 것도 잘 나와 아 그래요? 똑같은데? 야 라면 먹고 싶으면 언제와 라면 사야되는데? 몽고하면 몽고 일로와봐 언니 여기 우리만 있는거 아니에요 아우 부끄러워 얘가 나 부끄러워해 왜? 내가 자꾸 소리질러서 일단 우리 그러면 라면 사올게요 언니 언니 우리 라면 사올게요 다 안찍고 있었네 언니도 안찍고 있는거 같았네요 0000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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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금 뭐했냐면 유튜버들의 밥 한입도 못먹고 이먹고 물도 좋고요 이먹고 관심도 좋고요 비둘기 주먹으로 침 나는 소도 했고요 맛있게 하자 중간에 나오신 손감 어떠십니까? 왜 안 나오고 알았었지 이유를 내가 깨달았다 아예 여름에 오는가 와 죽구라기 저기 햇빛 저게 없어? 야 점점 유튜브 가기야 저녁 뛰어 저녁 뛰어 저녁 뛰어 잠깐 나 뛸 수가 없네 아씨 집안하고 싶어졌어 그치 네 집안하고 싶어 아 추워 자 이제 마음 편하게 다시 까보자 옷다리를 쓰는게 아니었나 주먹하자 그냥 갬성을 남겨보겠다 미쳐 떡볶이 아 우리 이쁘게 나온다 그쵸? 구독자 오발리 선생님 여기 여기에 와서 에프게 하려면 누가를 포기하고 그냥 웃어 그래 이쁘게 나옵니다 야 젓가락 이거 진짜 맘에 안들기 위해서 왜 이러는데? 야 젓가락 이거 진짜 맘에 안들기 위해서 왜 이러는데? 야 젓가락 이거 진짜 맘에 안들기 위해서 왜 이러는데? 아 아 아 오구야 손톱이 들어서 안 죽어도 아 맛있어 이문고가 다 아팠겠다 근데 여기 사이즈가 맘에선다 그쵸? 1인인데 2인간 둘째 다 크게 해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맞아요 1인이 먹기가 힘들어 말이야 맞아 음 맛있다 이문고야 난 맛있다 난 맛있다 난 수제비 들어간게 맘에 안 좋네 맘에 좋네 맘에 좋네 맘에 좋네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다 떡이 이거야? 여기는? 다른 떡 있어? 응 다른 떡도 있어요 음 은인정 떡이 수제비라고요? 아니 아니라고 떡 여기 떡 떡 눈물이 칠칠 흘리면서 오늘 하루 우리 잠 잘 자겠다 매우 잘해 내일이 쉬는 날이었다 이게 진짜 진짜 헌팅해봐 헌팅 저기 옆으로 저건 아니다 그래 저긴 가지마 우리 헌팅하고 해볼까? 내가 헌팅하고 놀 때는 안 놀다니 아무도 없으니까 그거 알아요? 우리 MBTI에서 갈따라 아무도 없어요 마이갈따라 아무도 없어 야 거기로 오겠지 설마 우리야 우리가 가야돼? 맞아 가야돼? 옛날에는 그냥 왔는데 마이갈리 사야되나? 가야될 수도 가야될 수도 가야될 수도 또 한 가까봐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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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라 태어난 못던 귀여워 이 몽구 아 여기 잘꼬이네 아! 왜 물어 아 왜 물어 뭐 이제 가 이제 가 이제 가 땅대기 집안아 너무 이거 봐 가면 있어 가면 있어 가면 있어 가면 있어 언니 입장장에 김부털이야 누구야 내가 보기엔 팀으로 그냥 제압당했어 나도 밥 좀 먹자 그래 라면도 흘렀고 이 새끼야 엄마 밥 좀 먹게 저 똥 빼봐 너무 귀엽지 않아? 저도 못 하자 아 미안해 앙컷 갔다 왔다 몽불아야 누나 피노잖아 이 새끼야 이렇게 먹으니까 햇아 죽인 거야? 유혈사태 유혈사태 타임 어디 있어? 3, 2, 2, 3 야 왜 타는 거야 우리 집에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사연식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많이 많이 안녕 안녕 안녕